땅이 비옥하면 농작물이 잘 자라고 수확 또한 많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요로 가는 지름길은 비옥한 땅이고 관계수로의 정비겠죠. 그러나 땅이 비옥하면 잡초도 많아집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떨까요? 풍요는 나테라는 부작용과 함께 오고 지속되면서 부패합니다. 권력을 탐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술수관 안무하고 결국은 공멸하는 소선을 밟습니다. 민중들의 고통도 막바지에 다다르겠죠. 인류문명 어디든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걸 보면 결국 모든 원인과 결과가 인간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문명탐구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어마무시한 책을 들고 오신 정명섭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걸 들고 오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일단 분량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사실 1300페이지라고 믿었는데 15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민망한 게 제가 이 전에는 이게 책의 미래다 하고 아주 얇은 책을 소개해놓고서는 그 다음에 1500페이지나 되는 책을 가지고 오니까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나? 역시 인생을 살면서 호언장담과 큰소리는 그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장담은 하면 안 돼요. 책 되게 무거우셨죠? 네. 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완독할 엄두는 안 나고 내가 이렇게 군데군데 펼치면서 아, 이게 물론 이렇게 서사가 있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인물 하나를 봐도 충분히 우리가 얻을 게 있겠다. 어떤 인물이 가장 매력적이셨나요? 다 안 읽어봤다니까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더러 어떡하라고 정말 시간 없어 죽겠는데 저도 사실은 이걸 결정하고 책을 받은 게 책을 예약 구매를 해서 책을 받은 게 보름 전이었어요. 사실은 그 방송 예정이라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날 오면서 제가 그때 기억나시죠? 페이지를 조금 읽어야 되겠다고 했던 게 그때 그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이걸 소개하는 사람인데 얘기했던 대로 그렇다고 제가 다 읽었다고 참은 말씀 못 드리고요. 중요한 거라도 읽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대충 돌아가는 거는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완독도 물론 중요하고 또 어찌 보면 책을 다 읽는다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변명 같지만 이럴 때를 위해서 필요한 말이 발췌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군데군데 보다가 아 이 부분 내가 좀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목차를 이렇게 쭉 보고 이 부분 그래서 의외로 뭐 이렇게 쭉 서사가 이어지는 소설책이 아니라면 그렇게 보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꽤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왜 본인 얘기를 남 얘길 줄 아세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두루뭉 소리 그 피에이르 바이아레라는 작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 굉장히 재미있는 작가거든요. 이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안 읽은 책에 대해서 읽은 척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봤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똑같은 얘기 나와요. 한 페이 정도 읽고 아 얘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집중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안 읽은 책에 읽는 척하기라는 그러니까 지금 본능적으로 하나를 집어서 네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니까 꽤 잘 선방 역시 사회생활을 오래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습니다. 능글맞은 근데 잠시요. 우리 책 제목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로마의 1인자 콜린 네켈로 정명섭 작가가 추천한 책입니다. 어마무시한 네 그래도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읽는다 뭐라는 거나 사실 이런 책 처음에 예약 구매하고 책이 왔을 때 집사람은 무게랑 두께 때문에 제가 엉뚱한 거 있잖아요. 책 말고 책이라고는 상상은 못했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건 줄 알았대요. 아령을 샀나? 네 책이 그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꽤 무거웠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1500페이지짜리인데 죄송합니다. 바쁘신 거 아는데 미치겠어요. 집에 가서 한숨을 쉬고 옆에 놓고 이리들척거리다가 저리들척거리다가 그냥 자고 또 아침에 출근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두 시간? 많이 읽으시네요. 그 정도는? 아니 그 시간이 두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다섯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에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오면 여덟시 밥 먹고 뭐 하면 아홉시 네 잠깐 이렇게 약간 닭병에 좀 걸렸다가 그거 보면 11시 넘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놓아야 다섯시 반에 일어나니까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니까 정말 쉽지 않은데 물론 뭐 저하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분도 계시고 저보다 더 바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책 로마의 일인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느끼는 바들은 다 각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꺼운 책을 사실은 많이 접하지 못하시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릴 때는 뭐 한 20권짜리 책 30권짜리 책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런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80년대에 나왔던 태백산맥이라든지 뭐 이런 책들 아리랑도 다 권수가 꽤 많았던 책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사가 길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최고의 작가가 붓을 들게 되면 그 서사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 권 저는 계속 한 권이나 두 권짜리 책을 쓰고 있는데 더 얘기를 진행해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더 파고들면 길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정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컬린 맥글로어라는 작가가 시력을 잃을 정도로 파고들었던 책입니다. 작가가 한번 혼을 불태우면 천지가 진동하고 세상이 바뀌게 된다고 저는 항상 술자리에서 주장을 하는데요. 이 책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 저는 책은 사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탕 주면 깨물어 먹잖아요. 나중에 책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좀 건방지고 외람되지만 책갈피 저는 띠질을 책갈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책 읽다가 꽂아놓고 나중에 읽으면 기억이 안 난다. 재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 계속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굉장히 잘 그려지고 저도 속독을 저도 예전에 빨리 읽어본 적이 있어서 보통 두께의 책은 한 2시간에 3시간이면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읽는 것보다 좀 길게 한 이틀 정도 나눠서 꼭꼭 씹어서 읽는 게 더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재미있다 싶은 책은 천천히 일부러 읽어요. 다른 책 뭐 하지 않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천명관자카의 고래인데 고래 두 권짜리는 한 일주일 걸려서 천천히 읽었어요. 책 페이지가 줄어드는 게 진짜 아까웠거든요. 그 정도로 했던 거라 이 책은 근데 페이지가 다를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로마에 관한 얘기예요. 완전히 창작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지식만 있으면 뭐 얘기가 산으로 가거나 이럴 염려는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을 믿으시고 책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완독에 도전하고 네. 괜찮습니다. 삼국지만 완독을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삼국지도 사실은 한 80년 정도에 걸친 중국의 내전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영웅과 재산과 모략가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마스터즈 오브 로마거든요. 로마 1인자도 로마의 내전 그리고 카이사르의 등장 그리고 카이사르의 죽음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공화정에서 원수정을 거쳐서 재정으로 넘어가는 가장 격동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충분히 천천히 상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보고되고 예전에 시어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도 사실은 열매권까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도 사실 어렵지 않게 읽었다면 이것도 문제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1년 제가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 책 소개를 하면서 가장 방대한 분량 제가 아마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을 세 가지 기록이 있을 텐데 땜빵으로 가장 많이 나온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얇은 책을 소개한 사람 가장 중간 책을 소개한 사람 3관왕이네요. 아니요. 그리고 유일하게 청소년 책을 소개해 주는 아 맞다. 청소년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책도 소개해 주는 와 하나만 더 하면 5관왕 되는 거네요. 뭐랄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준비해야겠네요. 특이한 책을 써서 와서 세상에 없는 책을 쓴 작가 이런 걸로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의 지필욕을 자극해 주시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책을 통해서 공화정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뭐라 그럴까요 민주주의의 약간 좀 옛날 버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라서 읽어보시면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그쪽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화정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 제도랑은 완전히 틀리고요. 사실 공화정이 설치됐던 이유는 권력자들이 착해서 권력을 나눠준 건 아니고요. 전쟁에 내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데 나가서 싸워 그리고 죽어 그리고 니네들이 뺏은 땅은 다 내 거야 이러면 어떤 미친놈이 창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시민이다. 우리가 다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도시가 다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 죽어 뒤져 이런 식으로 얘기였었습니다. 이게 공화정이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남성들 50% 날라가죠. 외국인 안 됩니다. 노예도 제외예요. 그다음에 남성들 중에도 재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말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병 그다음에 말은 안 되지만 로마 전쟁 영화보면 갑옷이랑 방패 나오지 않습니까 초창기에는 자비구입이었어요. 그게 자비구입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군대 가면 총부터 다 두고 가끔 인터넷에 논산훈련소 가는데 총 사갖고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 사람들이 요즘은 총 말고 K2로 사가세요. 누가 M168면 사기라고 수류탄도 사가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제가 지오피에서 근무했거든요. 지오피에서 겨울 옷 중에 하나가 조끼가 있습니다. 안에 털이 달린 이게 꼭 언뜻 보면 월남전에 쓰던 방탄조끼랑 비슷해요. 색깔이 그래서 갑자기 신병이 와서 더블 백에서 보급품을 끊으면 놀려요. 방탄조끼 그러면 애가 당황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쟁터인데 방탄조끼 안 갖고 어떻게 하냐고 빨리 집에 전화해서 어머니한테 방탄조끼 하나 붙여달라고 그렇게 장난을 이제 뭐 거기까지죠. 그리고 이제 장난이라 그러고 이제 환영을 해주는데 그런 기억들 하는데 로마 공화정 때는 모든 군인들은 자비 방패 방패 칼 창 투구 샌들 전부 다 자비로 해야 되는 거고 이 돈이 없는 이걸 구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뭘 했냐 군량을 짊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갑옷을 안 입으면 몸이 가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벼운 몸을 이용한 정찰 뜀박질해서 전령 전령 이런 보조적인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뭐 한 몇 개의 백인대들로 구분이 됐거든요. 그래서 백인대별로 투표를 했는데 당연히 돈 많은 쪽 부대부터 이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가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근데 가진 자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자 이게 이제 마초적이고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로마 나라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이탈리아의 라틴족이라고 하잖아요. 라틴족보다 갈리아 프랑스 사람들이 덩치가 더 컸어요. 머리가 한 한둘레 정도 더 크고 그 갈리아 사람보다 덩치가 더 크고 더 잘 싸웠던 게 게르만족 네. 게르만족이고 저기 브리타니아 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 시기에는 한 싸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방으로 가면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 다 로마 사람들보다 덩치도 크거나 아니면 한 떡대 하거나 이런데 다 로마한테 밀립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사실은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이 그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이런 갈리아나 게르만족 브리튼 동방의 다른 나라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그게 바로 저는 군단 이게 이제 라틴어로 아마 레기온이라고 되겠죠. 레기온이고 그 레기온을 유지시킨 게 바로 이제 공화정 그리고 이제 공화정이 어떻게 변해서 원수정을 거쳐서 재정으로 이루어지느냐 에 관한 한 80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여기도 그 내전이랑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카이사르 죽고 아우스투스가 이제 제1인자 자리에 오르는 과정까지 해서 그게 한 80년 정도 되고요. 이 콜린 맥그로가 쓴 이 책은 그 시기를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7권이고요. 제가 또 좀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책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책이 7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책을 냈던 교유소가 대표와 확인을 했는데 콜린 맥그로가 20년에 걸쳐서 지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1권이 1100페이지 정도 1100페이지인가 1300페이지였대요. 그리고 이제 이 작가도 나중에 힘이 붙이니까 뒤편으로 갈수록 페이지가 줄어들었대요. 그래도 보통 책보다는 두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또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늘어나거든요. 수량이 불량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3권으로 분권을 했고요. 2권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한 분량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7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7세트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3권짜리 7세트가. 그런데 이제 뒤에 거는 좀 분량이 줄었는데 그래도 앞의 책보다 작은 거지 다른 책에 비하면 하는 거죠. 요즘 이게 이제 유행어로 벽돌 책이라고 부르거든요. 벽돌 책인데 이 책은 벽돌을 단계를 넘어 쓰지 않습니까?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블록 정도 되는 두께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분명히 완독에 도전하실 거고 네. 이게 다 읽고 또 이렇게 서평도 올라오고 그럴 거예요. 이게 예약 판매가 꽤 많이 됐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네. 예약 판매가 꽤 많이 돼서 출판사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유명했던 책이라 한번 도전해보자 생각은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두께가 무겁고 사람들이 요즘 책 안 읽는데 되겠어? 그런 분위기가 두 개가 공존을 했는데 다행히 예약 판매가 꽤 잘 돼서 저도 예약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사줘야지 다음 책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다행히 다음 건도 올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약 구매를 했던 그런 게 좀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나 혼자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의미가 있는 책 물론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 사겠지만 이런 걸 내가 한번 어?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고 이거 좋아하는데 그럼 일단 주저없이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서 1년 뒤에 읽더라도 그때 안 사면 보통 잊어먹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름신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지름신 지름신을 영접하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언제부터 고민하고 영접신을 마저 했습니까?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름이니까. 그리고 나서 두툼하게 쌓이는 책을 보면 안도의 한숨을 쉬실 겁니다. 저는 계속 지금 책을 버리고 있는 입장이라서 3면을 7단 3면인데 7단 3면이면 꽤 들어가요. 책이 책이 그렇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이 두 면 쓰거든요. 거기를 넘치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 엄명인가요? 네. 그래서 이걸 넘쳐서 또 이렇게 피날민처럼 쌓아놓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계속 들어가는 책이 있고 인풋 아웃풋이 명확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잡지 먼저 버리고 안되면 사실은 한 7,8년 이상 쭉 한 호도 빼지 않고 모았던 낚시 잡지를 버릴 때나 제일 가슴 아팠어요. 월간 낚시 뭐 이런 건가요? 월간 낚시와 낚시 춘추 아 그거를 책꽂이 한 두 개에 그냥 채워놓고 그거 세트로 세트로 하면 중고로 하면 가격이 꽤 나갈 텐데요? 그거 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았는데 네 뭐 이제 다 버리고 계속 잡지들을 지금 안타까운 일이네요. 하염없이 버리고 있고 요즘은 이제 일반 문학 잡지 외에는 그런 취미 잡지나 이거를 이제 구독을 안 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저도 집에 책이 많이 쌓이니까 집사람이 묘 아이디어를 하나 내준 거예요. 그니까 집에 공간이 없으니까 혹시 봉영 선풍기 아세요? 네. 봉영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왜냐하면 이 선풍기는 집에 책들이랑 책상이 너무 커서 돌아가지도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 봉영 선풍기 사면 이렇게 긴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잘라서 테이프를 좀 붙여서 CD 케이스 이렇게 세워놓은 것처럼 하고 거기다 책을 넣더라고요. 물론 이제 잘 빼지 못하니까 잘 안 읽은 책이긴 한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책이 꽤 들어갔어요. 그렇죠. 역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는 옥탑에 앵글을 갖다 놨거든요. 앵글이 이제 책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눕혀놓으면 꽤 많이 많이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이 로마의 1인자는 언제 그런데 꽂힐지 모르지만 일단은 1권 3권 한 세트도 사셔서 보시면 또 당연히 처음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살 거니까 하다 보시면 2권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2권이 베니아가 생길 수도 있고 2권이 이 책 자체가 먼저 이 작가 콜리 맥그로우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명한 소설이죠.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 새해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책은 못 읽어봤고 미드라 그러나요? 영화나 드라마로 나왔던 거를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보고 저 남자 왜 저래?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서구에서는 이런 로맨스 작가보다는 역사 소설가 그러니까 역사가라고 부르는 이 부분은 내일 시간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역사가로 많이 돼 있고 사실 마스터즈 로마라는 책 이 책만 하게 되면 사실은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작가로 인정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대충 쓴 게 아니고 정말 짜증날 정도로 고정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역사 소설을 쓰니까 딱 책을 보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공부했고 뭘 봤고 어떤 생각으로 이 부분을 넣었는지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비슷한 자료를 볼 때가 있거든요. 생각의 범위도 비슷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봤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동시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공부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좀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로마사도 원래 관심이 있어서 로마인 이야기나 국내 저자가 쓴 로마와 관련한 책은 빼놓지 않고 읽었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기준에서 보면 글도 재미있는데 고중까지 잘 맞추면 나보러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이 확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지를 줘야지 나도 한번 이 정도로 아니면 좀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런데 가끔 저한테 절망감을 안겨주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절망감과 이를 갈게 하는 그런데 이분은 안타까 일찍 돌아가 올해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조금 일찍 알았으면 제가 꽤 이를 갈았을 작가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냥 흠모하는 걸로 네 왜냐하면 두꺼운 책을 저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구상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도 했는데 여러 가지 위로 못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원인 저였어요.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냐 저는 사실은 제가 제 성격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조차도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이 분량 이 이야기 그다음에 분량이 문제가 아니고 끝날 때까지 이 톤을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가 유지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생각에서 끝난 것도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이 더 대단하고 더 위대해 보인다 그러자 위대해 보이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쨌든 읽은 1500페이지 중에 저는 800페이지 이상을 읽었다고 장담하거든요. 그런데 흐트러진 게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2부를 빨리 보고 싶다고 한 것도 2부에서 흩어지나 안 흩어지나 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지금 생각은 2부도 안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럼 3부를 다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 6부나 7부쯤에 제발 좀 흩어졌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좀 줄어들었대요. 그러긴 한데 그런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도전 그다음에 나랑 비교해 가는 거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쓰고 했다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사실은 저는 지적 유의 중에서는 사실 최고의 지적 유의라고 저는 더군다든지 역사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공감되는 거 이분 한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아 정말 저는 접어야 됐을지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진짜 팬이 됐을 그런 분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칭찬 겸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로마의 1인자 컬린넷 켈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말고 시작하면 되겠죠. 뭐 그럼요. 언젠 뭐 생각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사고를 치려고 생각하고 친 사람 없었어요. 일단 저질러 보시죠. 재미있으면 또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되는 책입니다. 그렇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보시라는 말씀 로마의 1인자 컬린 메켈러 정명석 작가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화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 가까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주도권을 쥐고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왕정하고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 인물이 바로 윌리엘스 카이사르 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가이고 군사 전문가였으면서 욕마에 강했죠. 황제나 다를 바 없으니까 당시 아주 전행을 일삼았을 테고 민중은 그에 따른 호불호가 갈라졌을 일입니다. 브루투스는 카이사르를 암살하면서까지 공화장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로마는 결국 왕정으로 바뀝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죽어가던 카이사르가 남겼다는 말이 유명해졌다. 저는 여기서 인간의 욕망을 봅니다. 견제 세력이 없는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라는 진리로 실감합니다. 현대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왕정처럼 권력이 집중되는 건 아니라도 이 대통령 중심제의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셈이거든요. 더구나 야당이 적당한 견제 세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것은 권력자 기득권자들의 놀이처로 전락합니다. 민중의 고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개인의 힘이 권력층에 비교해서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집단화되면 경우가 달라집니다. 구심점도 필요하겠고 동기유발 또한 필수적입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성된 개개인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깨어있어야 연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충분히 각성됐음을 믿는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정치적 아닌 것 없다고 확신하는 방송 전용관의 30분 재그리키였습니다.